경호생 33살 그리고 이 시간에는 또 경호생 33살 말띠들 경호생 33살. 올해 신축년에는 양띠나 말띠나 올해 원진살이 끼내라 소하고 안 맞아서 원진이 끼내라 이러거든요. 근데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이 해년은 잘 넘어가면 돼요. 잘 넘어가면 되고 내년에 33살 되면 걱정 없어. 내가 무슨 연구를 하려면 연구원은 연구해서 거기서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뭐 상이란 상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해년이거든. 그래서 올해 잘 단단하게 해놓고 넘어가면 이 고비만 넘으면 이것처럼 악수는 없습니다. 올처럼 힘든 수는. 그래서 내년에 이민연이 되면 그래도 좋은 해년이 되니까 힘을 내시고 직장이나 어디나 용기 내시고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. 결혼의 혼사의 문도 열리는 거고 또 만일에 남친이나 여친이 없다고 하면 33살에 우리 경호생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. 좋은 사람 인연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밀 수 있게끔 이뤄나갔으면 좋겠고요. 또 이제 무호생들 특히 이제 무호생분들이 올해 신축년에 사석업이 잘 넘어간다 그러는데 45에 내가 신축을 한다든지 뭐를 계획을 해서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려고 구상을 하신다면 하세요. 내년에 운은 갔다가 들어오는 해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동업의 운도 괜찮아요. 내년에는 이민연에 우리 말띠 분들 힘내셔가지고 좀 전진해서 본인들의 소원들을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훈은 7살 병호생 어떻게 보면 병호생들이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. 독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여리고 이러는데 그래도 여린 만큼 끈기가 있거든. 끈기가 있고 오기가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. 오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오기가 발동을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다. 주저앉지 마라. 시훈이 7살 그래도 내년에 대운이 들어온 7살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중년의 운의 마지막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시훈이 7살 병호생분들 힘들 내셔가지고요. 사업이나 뭐나 모든 거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그대로 잘 이끌어 나가서 주변에 좋은 인재들, 좋은 인연들 만나서 그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특히 이제 이 병호생분들, 남자분들은 술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. 술을 먹고 사람이 말 한마디에 쉴 수가 있으면 내 좋은 운이 들어오다가도 그걸로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만 없으면 잘 넘어가시면 좋고요. 또 특히 이제 4월 달이나 6월 달에 문산 갈 일이 있는데 이렇게 문산 갈 일이 있다면 그런 예방책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건강이나 뭐나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. 올해 신축년에 이 큰 화산을 넘는 해년이기 때문에 올해 넘고 나면은 이민연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달려보고 싶습니다. 마음껏 달리세요. 그리고 또 이제 아이고 가보생에 예수 나오고 내년에 아홉수 자꾸 건강으로 나오거든요. 나이가 먹으면 우리 뭐 나이 뭐 50대고 60대면 뭐 무릎도 아프고 뭐 관절이다 어디다 뭐 그동안에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노안이 오고 이러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.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소생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건강을 조심하고 먼 여행 가는 거를 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만 잘 넘어가면 자손들이고 경사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첫째도 건강이에요. 둘째도 건강이에요. 건강을 해칠까 봐 두려우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고 무엇을 이제 하신다고 하여도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 조금 쉬었다가 내후년에 움직이더라도 일순아홉에는 움직이는 걸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. 그탈에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같다 뭐 사업을 뭐 중단하려는 게 아니라 하시는 분들은 하시지만 그래도 몸 건강을 향상 유지해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그날 아침에 기분이 좋아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것이고 내 몸이 건강하면 무엇을 하도 갖다 이어 용기가 나고 희망이 나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만 내 몸이 건강이 안져미 인상을 찌푸리게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 위조로 요즘은 뭐 백세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또 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내년에 수월하게 잘 넘어갈 수가 있고 재물의 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또 만일에 삼재가 이렇게 나는 지나간 수전의 삼재에 독하게 겪었으니까 요번에는 올해만큼의 이민연의 삼재를 잘 넘겼으면 좋겠다면 청왕만신 찾아주세요. 삼재 풀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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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